K-POP 굿즈 플리마켓 저는 지금 K-POP 굿즈 플리마켓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국내에서도 최초고 제일 큰 규모로 K-POP 관련된 물건을 물매교환도 하고 벼룩시장 형태로 판매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K-POP 관련된 물건을 어떻게 득템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국아 사랑해! 물어볼게요 여기는 워너원 파는 거에요? 워너원 파는 거 강사지에다 팔아요 워너원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해요? 재환! 김재환! 김재환! 저는 이대희 좋아해요! 대희야 사랑해! 여기 대희도 있어요! 대희야 사랑해! 대희야 사랑해! 대희야 사랑해! 2단계! 대희야 사랑해! 체크닉! 6단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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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